징수 눈에provado 간장 찍어 먹을 수 있고 김치 이 건강식 이런 건강한 챙겨서 으어 깜짝이야 아르바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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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인정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. 반드시 영상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볼 줄 알아요. 순진 누나가 웃는.. 내가 농구하다 도망칠 때 웃는 그 순진 누나. 기억나요 누나? 누나 안지 한 지금 6, 7년 됐는데 누나가 그렇게 날 보고 웃은.. 그렇게 웃은 적은 처음이었어. 진짜 힘들었어 근데 그때. 아 나도 많이 넣었는데.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못 하고 있어. 괜찮아요 괜찮아요. 네 멋있어요. 네 멋있어요. 아 진짜요? 하나 둘 셋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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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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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